뭐야구요? 그냥 잤네 어? 아 그러네 와 와 안 오랜만에 우리 바다 나온다 그지? 어 근데 오늘 싹 세네 어 옆에서 커플들이 오오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안 뭔데 있어 아하하하하 잡녀 왜 이 아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나요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끼나오 시간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벌써 안이랑 연애를 한 3년 정도 연애를 한 것 같고 연애도 사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지내면서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시간이 빠른다 우... 오오오오오~~ 뒤집어 뒤집어 으음 으흐흐흐 와 뭐 짱 아냐 뭐 짱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 하하하하 저기서 꽈, 꽈 하게, 꽈, 꽈 라면서 꽈 조하게 아니, 없죠? 아, 아니야, 있어, 믿어봐 꽈아, 믿어 어? 아... 제가 이거 인형 타가지고 우리 저기 후에 시골에 꼬마들 다낭매니 한 번 선물 한 번 줘보겠습니다 고고고 오우 하하 aaaa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ü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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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콘은 싸긴 싼데요. 두 명에서 16만동. 16만동이 한국 돈으로 한 8500원 정도. 8500원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두 명에서. 팝콘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그죠? 예. 예. 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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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여왕과 어? 어, 갈 수 있대? 아,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거네? 대가족이 가는 거네? 오, 잘 됐네 바이저 하이콘... 어, 너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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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꼼토신가? 아... 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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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오빠가 보니까 찌하 같은데...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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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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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..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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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..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정전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... 그래서... 저희가 계획한 게 장모님, 장모님 모시고 또 우리 닭가족이랑 같이 저기... 계곡으로 어... 시원하게 놀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잘 갔다... 재밌게 놀고 옵시다 잘 됐다, 잘 됐어 어? 또시다, 또 그치? 어... 잘... 잘했어 과일 음... 과일 사고 가서 또 저기 닭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읍시다 네 네 네 바이바이 벽 females get escape ahan 아 하면서 당신 его 이 고기 신声 흈비 임라 안 ABS 더뉴 결 안 것은 방